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주라서 테스트를 안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매주 9시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 전주에 배운 내용들을 테스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걷어가지는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 풀고 확인하고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셔야 됩니다. 저건 한 10분 전쯤에 미리 오셔서 주간 테스트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서울, 경기 등 위탁 출제가 아닌 경우에는 심화방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 예쁘죠? 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쉬운 건 이름이 빠졌네 크게. 그게 좀 아쉬워. 그 생각을 미처 못했어. 여기 심화방 교재인데 선수학습란과 확인학습란은 선수학습란은 기본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고 그래서 그거를 암기하기 쉽게끔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제 주요 내용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블랭크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블랭크에다가 답을 직접 쓰지 마세요. 답은 각 페이지 오른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배운 내용들을 암기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수학습 만드는 데 3개월 걸렸고 그 다음에 확인학습도 만드는 데 3개월 걸렸어요. 채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심화방을 듣지 않더라도 어차피 들을 거면 하이스크 구입하셔서 우리 선수학습을 복습삼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생물의 특성 생물의 특성 또는 생명현상의 특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죠. 개체 유지 현상과 그리고 종족 유지 현상이 있습니다. 먼저 개체 유지 현상에는 모든 생물은 예외 없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생물은 세포 한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포 한 개로 되어있는 생물을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고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생물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죠. 단세포 생물의 예는 세균 또는 집신벌레 뭐 암에바 이런 것들이 있겠고 나중에 생명과학초의 분류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까 언급했었죠.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순서 외우셔야 돼요. 세포, 조직, 기관, 개체 매우 중요한 것은 조직은 서로 다른 세포들이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기능이 같은 적어도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또 서로 다른 조직이 모여서 동물의 경우에는 상표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이렇게 네 종류의 서로 다른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그리고 그런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되고 아까 언급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하는 겁니다. 식물과 동물로만 나눌 때는 식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가 조직계 그리고 동물에만 있는 단계가 기관계 그런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모두 생명체냐 그렇진 않다.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도 뜯어보면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러나 얘를 생명체라고는 하지 않죠. 그럼 왜 얘가 생명체가 아니냐 생명현상이 안 나타나니까 그럼 어떤 생명현상 생명체는 물질대사를 한다. 물질대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진대사라고도 하는데 그 물질대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질대사라는 것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더 구체적으로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죠.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 모든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물질대사라고 하는데 그 물질대사는 동화작용과 이와작용으로 또 나눌 수 있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동화작용은 갓을 통해 될 화자고 합해진다는 뜻이죠. 이와작용은 다를 이에 될 화자 다르게 된다. 동화작용은 쉽게 말하면 합성이죠.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이 되는 거 물론 제가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이 된다고 표현했는데 화학에서 말하는 그 고분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화학에서는 분자량이 나중에 배울 텐데 분자량이 만 이상인 거 분자량이 만 이상인 거 분자량이라는 것은 분자 1몰 또 이런 얘기 나오면 저 새끼 뭐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럴까 응